어... 패러글라이딩이라고? 너 할 수 있어? 그러니까 지금 뺄까 말까 생각 중이라고. 그런데 이런 데서는 한국의 풍경과 유럽의 풍경과는 많이 다르잖아. 그래서 난 되게 재밌어. 제 차트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더라고요. 아, 그래?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게. 이렇게 바로 왔냐! What? 더 어려운 걸 한다고요? 우리가? Go, Go, Go! Go, Go, Go! Oh, my God! Oh, my God! 너무 행복해요. 너무 행복하고. 배가 날고 있어요. 엄마야. 내가 왜 널 데리고 왔을까? 내가 왜 날... 내가 왔을까? 너무 쪘잖아! 할 수 있겠어, 잘? 나? 너가 더 무서워하는 거니까 내가 먼저 찔게. 난 네가 안 뛰면 안 뛰어. 몰라. 아, 그런 거였어? 응. 난 네가 안 뛰면 난 안 해. 나 안 뛰면 된다고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리 와. 감사합니다. 너비해? 노란다. 너비해? 너무 행복해요? 너비해. 정말 수고하셔서. 아주 쉬는 것 같아요. 누가 더 편하러 가야 될 거 같아요. 우리가? 우리 처음이에요! 어딜 가나 저런 분들은 농담을 저렇게 잘 하세요. 여유가 있어요. 아 몰라 그냥 뛰어! 더위가 있겠어? 저렇게 바로 안녕! 아 안 무섭게나 해. 그러게. 한 번 더. 이건 옆에 안 입어요. 이게 좀 괜찮아요. 어 지금 괜찮은데? 얘를 더 조여야 하는 거 아니야? 해주신대. 왜? 아니 어떻게 내 생명을 저 줄에 맡길 수가 있어요. 이 줄대에 약해 보이는데. 인플라이트, 이 캐러빈을 연결하고 있어요. 오케이?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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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. 나도 수고해. 처음에 열심히 뛰어야 돼. 열심히 뛰. 오케이. 괜찮을 거야. 슬규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귀여워. 귀여워. 야 웬디는 형. 아니 원래. 모자 쓴 게 더 잘 어울려요 이제. 자기 머리보다. 그리고 약간 눈썹이 좀 눌러줘야 돼. 눌러줘야 돼. 눌러줘야지. 알아보겠어.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 나를 잊지 말아줘. 야 나 이제 건너. 너 갈게. 너 갈게. 아 진짜 웃겨. 아 너무 예쁘다. 슬기는 워낙 이런 거 잘해줘. 이런들은 진짜 한번 날아보고 싶다 저런 곳은. 슬기는 워낙 이런 거 잘해줘. 근데 아까 떨렸다가 안 떨렸다가 떨리네.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? 이렇게 간다고? 뭐 뭐라고? 다녀야 돼. 근데 이게 달려야 돼. 갑자기. 달려야 돼. 바닥 안 돼. 바닥 안 돼. 바닥 안 돼. 바닥 안 돼. 아니에요. 왜! 왜!pell! 신중해진 날…? 나 날다! 나 날고 있어요! 진짜 너무 멋있는데 무서웠어요. 해발이 청순색이네. 어떡해? 그냥 공중에서도 뛰어요? 저한테 공중에서도 계속 발을 뛰라고 하는 거예요. 뛰어! 계속 뛰어요! 너무 멋있다. 킥콘 수업이 나가는 거 이상한데요? 저한테 계속 뛰어요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That's so good! I love it! 오 마이 갓! 원래 웬디가 진짜 무서워했는데 그렇지 않아요. 데려가 수이보다 더 즐기는 것 같아. 너무 잘해요. 더 좋아. 갑자기 노래를... I'm trying to see my fingers that you can fly away, I believe I can fly! I believe I can fly!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!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!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! 달랐어요. 정말 내가 이 바람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것과 저 사도 글로스 사이즈에 있는 거 봐봐요. 지금 너무 행복해요. 너무 행복하고 이 바람 소리는 건물 어디 그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도 산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느낄 수 없는 바람 소리야. 너무 재밌어요. 저 타다 보면 나중에 새들도 같이 와서 같이 날아요. 진짜로. 옆으로. 옆으로 왔어요. 뜨거울게 되었어요. – Zoo가 초zony 이ią습니까 밑에는 너무 아찔하다. 이거 진짜 이거 갖고 뒤에서 웃으시더라고요. 아주 신뢰네. 왜냐면 저거 너무 무서웠거든. 고스트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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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스트릿. 귀여워. 진짜 생존요. 살기 위해서 영화가 좋아지고 있어. 아 좋겠다.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더 좋았겠다. 아임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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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해 토해. 저 하고 넘어오지마. 하지마. 오케. 오케. 내려갔어. 우와. 배가 날고 있어요. 배가 날고 있어요. 이거 타시면서 음역대가 좀 더 올라갈 게 있어. 아주 뒤로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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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지 진짜 잘했어. 잘했다. 난 이제 무서울 게 없어. 잘했어 슬기야. 아 웬디 아까 지금 영어로 감탄사를 막 엄청 내뱉을 것 같아요. 와우. 와우. 오 마이 갓. That was amazing. 와우. 제 목소리 진짜 크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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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자기가 진짜 조정하네. 네. 저거 해보라고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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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었어. 나 진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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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주 같보게. 오. regul goat 다. 이제力을 하자. crowded江 쪽 Ball path이다. 오. 여기 можно. 와이트다.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았어. 지금까지 하늘 난 것 중에 그래도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. 제일 신나게. 너무 행복해. 너무 아름다운 거 진짜 나니까. 나는 뒤에서 계속 영어를 뭐라 하시는데 나는 못 알아들어가지고. 그리고 나는 이거. 나는 이거 조정도 한번 해주셨단 말이야. 난 솔직히 이거 나 물어본 줄 몰랐어. 뭘 할래? 너무 좋았어. 그냥 너무 좋았어. 그냥 이거는 표현을 좋았다고 하는 것밖에 그 외에는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안 돼.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네요. 내가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. 약간 새가 처음 발을 태어나서 발을 새롭게 걷는 느낌이야. 진짜로. 그런 느낌까지? 다시 새로운. 다시 영살부터 시작하는 거야. 응애. 응애. konseANK 돼. 통utch. 응애. 또 이번에 다시 외자. 응애 응애. 이제 후회ami 쟀자. 촬영기자74 ней concent缸 진심까지는 내 그 시간을 어울라 especially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